안녕하세요. 비비에스테틱 원장 채문정입니다. 지금부터 잘 키운 딸 하나 주인공이자 냄새를 보는 소녀에 출연한 완벽 부위라니 박한별의 페이스 격락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박한별씨의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샤프한 브이라인일텐데요. 그녀의 예쁜 마스크를 완성시켜주는 페이스 격락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한별씨 뿐만 아니라 최여진, 손태영, 권상우 등 한국의 내노라는 배우들이 즐겨하는 프로그램이니 주의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스 격락은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관리 방법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방자 유기와 접목시켜서 인체 사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테크닉입니다. 브이라인 얼굴형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일을 떨어뜨린 후 방자 유기로 도피를 마사지합니다. 오일을 얼굴 전체에 도포합니다. 귀밑에서 어깨쪽으로 방자 유기를 이용해 원을 그리듯 끌어줍니다. 턱라인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합니다. 입술도 방자 유기로 자극시켜줍니다. 코끝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마와 눈썹을 따라 방자 유기로 문지릅니다. 림프를 배농시키고 근육을 잡아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튕겨내듯 마사지합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팩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정돈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